네, 세계 증시의 바로미터가 된 엔비디아가 오늘 새벽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상황은 어떤지,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평루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높게 나왔는데요. 주가가 빠졌네요.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때문에 아마 간밤에 밤잠 설치고 밤새 접던 분들도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투자하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죠. 하고 또 엔비디아의 주가에 따라서 국내 증식에 있는 AI 반도체 관련 주가도 함께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실적이 좋았고요. 또 꽤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다는 표현도 맞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시간 외 거래에서 지금 주가는 큰 폭으로 급락한 상태인데요. 저기 보시면 분기 매출인데, 2분기에 300억 4천만 달러, 엔비디아 사정 최초로 300억 달러를 석 달 동안에 넘겼거든요.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글쎄요, 저게 처음 40조 정도가 되는 거죠, 분기 매출이. 그런데 시장의 예측은 한 280억 달러 될까 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장의 예측도 계속 상향 조정해서 270억 달러, 275억 달러, 280억 달러니까 그것보다도 높인 기대치보다도 더 잘했잖아요. 그런데 왜 빠졌을까요, 주가가? 여기서부터는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분기에 대한 매출 전망도 나름 괜찮게 나왔거든요. 325억 달러를 또 회사 측에서는 제시를 했으니까, 물론 3분기에 한 번 350억 달러 이상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정도로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전망치가 나왔다면, 실적에 대해서, 글쎄, 이걸 가지고 비난하거나 이게 못했다,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하셨으니까, 뭔가 실적에 대해서 아쉬웠다는 부분들은, 엔비디아는 그동안 한 전년 대비의 실적 증가율이 20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3배 이상 늘 잘해왔던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20%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3배 잘하던 애가 2배 잘하니까, 왜 너 2배밖에 못했어, 이런 신난감이 하나 있겠고. 상승폭이 축소됐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총 매출 이익률이라는 요즘 지표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75%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보통 한 78%가 나왔고, 한 76%는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75.1%. 그러니까 왜 76%라는 매출 이익률이, 총 이익률이 안 나왔어. 이것 때문에 뺄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적으로는 이 정도인데, 저는 실적 때문이라고는 보지는 않고요. 저는 오히려 그나마 흠을 한번 잡자면, 주가가 왜 이렇게 시간 외에서 지금 7% 가까이 급락한 상태거든요. 시간 외에서 더 빠졌나요? 그렇습니다. 장중에서는 일단 실적 안 보고도 2% 넘게 빠졌다가, 실적 보고 한 7%가 빠졌는데. 뭘까요? 기자회견 때, 이 젠슨 황 CEO가 조금 좀 과거와는 달랐다. 과거에는 우리가 제롬 파월의 입 못지않게 젠슨 황의 입을 굉장히 주목했거든요. 끝나고 나서 시장에 전달하는 메시지라든가, 그런 자신감, 비전 같은 것들이 오히려 실적 발표 후에 엔비디아 주가를 더 끌어올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약간 이 젠슨 황 부분에,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좀 망설여졌다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엔비디아의 숙제는 기존에 우리가 H100이라고 불리는 것들, 호퍼 시리즈에서 좀 더 쉽게 말하면 더 성능이 좋은 B100, B100의 블랙웰 시리즈. 그리고 나서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루빈 시리즈로 가는, 호퍼, 블랙웰, 루빈.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도 나름의 기술 발전과 함께 AI 반도체의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저전력이라든가 발열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이즈도 키우고 가게 되는데, 지금 이제 H100 시리즈를 다 잘하는, 호퍼들이 아주 불티나게 팔리고 나서, 그다음 비전을 블랙웰이라는 버전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원래는 이 블랙웰 시리즈를 3분기에 출시하려고 했는데, 이걸 이제 4분기로 좀 미뤘거든요. 이것 때문에 약간 시장이 퀘스천마크, 퀘스천마크 하니까, 이번에 기자들의 질문도 블랙웰에 대해서 많이 몰렸겠죠. 물론 이제 블랙웰은 뛰어나다, 앞으로 4분기에는 꼭 나올 것이고, 성능이라든가 수요도 말할 것이 없이 좋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한 기자가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는 기존의 H100으로 불리는 호퍼 시리즈도 하며고, 블랙웰도 같이 나오니까, 그럼 실적 부분에서, 호퍼도 수요가 늘고, 블랙웰이라는 신제품도 같이 느느냐, 아니면 블랙웰이 나왔으니까 기존에 팔던 호퍼는 안 팔리는 거냐, 그럼 약간 이게 조상보사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잘 되는 거냐, 아니면 이제 완전 블랙웰으로 가면, 호퍼 쪽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걸 클리어하게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냥 기존의 젠순왕이었다면, 호퍼 시리드도 좋고, 블랙웰도 잘 팔리고, 다 좋을 거야, 이렇게 좀 확신을 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니까, 다시 한 번 블랙웰 제대로 나올 수 있어까지, 분명히 4분기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런 우심 정도가 시간의 주가를 밀지 않았나 보여지고 있는데요. 늘 그렇듯이 엔비디아는 본장 승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간 외고, 오늘 밤 다시 뉴욕장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하루 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의 주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적도 실적입니다만, 장기적인 전망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미국 주식 시장에 운명이 걸렸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장기적인 흐름은 AI 열풍이 과연 더 지속될 것이냐 아니냐, 이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3주 전에 일종의 폭락 장사가 왔을 때, 블랙먼데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미국의 경기 침체냐, 앤케리 트레이드의 총산이냐, 이란의 보복이냐, 그리고 얘기했던 게 AI 거품론, 기존의 시장을 이끌어왔던 것이 AI 테마, AI 관련 주식들이었는데, 이게 기술력은 좋고 반도체는 잘 팔리지만, 막상 서비스 부분에 돈 버느냐, 이런 거였었잖아요. AI 버블론, AI 버블론. 그런데 오늘 나왔던 실적이라든가, 그 후에 젠슨왕 CEO가 제시했던 비전들이, 명쾌하게 AI 거품론과 AI 버블론을 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장의 분명히 시장의 반응을 함께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더 이후에, 물론 여기에 자사주 매입도 나오고, 이게 5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67조, 70조 가까운 돈도 사겠다고 했는데, 시장이 이걸 전혀 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필요하다. 이 정도의 실적과 비전 가지고는, 지금 AI 거품론을 깨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장기적인 전망을 좀 더 살펴보기에 앞서서, 말씀하신 블랙먼데이, 이달 초 급락장 이후에, 지금까지 상황을 좀 더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주가가 다시 급등해서 폭락 이전 수준으로 거의 더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월가에서 급락 후 급등 회복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골드만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한 번 충격을 받았다, 매를 맞았다, 어떤 타격을 맞았으면, 다시 그 전을 회복하려면 그때 이유를 좀 파악하고, 그때 생겼던 그 이유들이 해결된다거나, 적어도 그 정체를 파악하고 뭔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골드만스 악수와 월가의 반응은 해결된 것도 하나도 없다. 심지어는 아직도 그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는데, 너무나 낙관적으로 주식이 그 이전까지 완벽하게 회복된 건 아니지만, 급반등을 한 것이 솔직히 말해서 모래 위에 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때 우리가 언급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 미국의 경기 침체, 아직도 이거 확인 안 됐거든요. 확인은 적어도 다음 주죠. 다음 주 금요일 날, 9월 첫 주 금요일 날 나오는 8월 노동지표 정도, 고용지표 정도는 확인이, 비농업 부분, 이 정도는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나왔던 엔케리드 청산 우려도 오히려 일본은행의 우에다 총재는 부총재가 금리 인상 안 하겠다고 했지만, 길이 가겠다고 했거든요. 일본 거기 의회에 나와서 때에 따라서 금리 인상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엔케리드 청산 우려도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오늘 봤지만 AI 거품론도 엔비디아가 명쾌하게 해결해 준 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도 그냥 남아 있고. 그럼 블랙몬데이 원의로 지목된 요인들 중에 뭐 하나 수그러든 게 없네요. 맞아요. 그런데 시장은 너무나 빠르게 급반등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에 하나, 앞서 말한 네 가지 중에 뭐 하나라도 또 타격을 받으면, 이게 자율 반등이 너무 크게 올라왔으니까 또 충격을 받을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빠른 반등이 문제였다라는 것들의 내면에는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월과 전문가들도 모를 정도로 정체 불명의 회복이었던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유동성이 아직도 많고, 그 사이에 또 뭐가 있었냐면,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 나와서, 연준 출동하겠다,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time has come,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때가 왔다라는 것들. 금리 인하를 공식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발언이 오히려 더 부추겼다라는, 그런 것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앞두고, 세계의 큰 돈의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저는 이걸 기본적으로 달러 약세에 문이 열렸다. 즉, 추세적인 달러 약세가 시작됐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추세적인 달러 약세라 하면, 강달러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강달러 기조는 계속 되는데, 여전히 1,400원 때문에 비싼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약세화로 되는, 어떤 게 맞나요? 이게 전문가별로 다르겠지만, 저는 상당 부분의 달러 약세, 상당 부분의 추세적인 달러 약세를 보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1,200원, 1,100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시간 문제지만 저는 문을 열렸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기술적으로도 봐야 되고, 내용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기술적으로는 우리 원달러 환율을 좀 놓고 보면, 1,320원 라인, 여기를 그냥 확 깨버려야 됩니다. 깨서 아예 다시는, 1,300원과 1,320원으로 못 올라오는, 이런 시기가 조금 한 번 깨서, 2, 3주 정도만 가게 된다면, 저는 꽤 원화 강세의 흐름, 달러 약세의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또 하나가 달러 인덱스 지표인데, 99와 100 라인, 지금이 한 100에서 101 라인에 딱 멈춰 있거든요. 그런데 99, 100, 달러 인덱스 라인이 진짜 강력한데, 여기를 깨버리면 기술적으로, 저는 상당 부분 달러가 약세가 될 수 있는지,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고,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9월 FOMC 회의를 봐야 되는데, 어떤 전문가들은 9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 폭을, 0.25% 정도까지만 해야, 이게 시장이 괜찮다, 이렇게 표현하고,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하면,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빠? 그 충격 때문에 더 빠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저는 이미 실기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9월 FOMC 회의에서, 0.5%포인트, 우리가 빅컷이라고 하죠. 0.5%포인트 카드를, 이번 9월 FOMC 회의에서, 꺼내들어야 된다고 보는 쪽이고요. 빅컷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낫다고 보는 쪽이어서, 대체적으로 시장의 평가는 점진적으로 좀 인하하는. 해야 시장도 역시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좀 아예 이번에 9월 첫째 주에 나오게 되는, 8월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렇게 낙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9월에 0.5%포인트에 빅컷이 들어가면, 달러 약세는 이제는 상당 부분 추세로 돌입하게 된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궁금해진 게 하나 있는데요. 세계 증시 분위기라든가, 세계 경기 흐름이요. 빅컷이냐, 쇼컷이냐, 아니면 속도도 다를 수 있는데, 연준의 금리나 폭이라든가, 속도에 따라서 확 갈릴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럴 수가 있는 게요. 제가 앞서 달러 약세를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앞서 앤캐리 트레이드, 앤캐리 트레이드만 얘기했잖아요. 싼 앤화를 빌려서 전 세계로 나가서 투자해서, 갑자기 일본이 금리를 올리니까, 다시 대출받은 에나를 갚으려고 주식 팔고, 집 팔고, 주식 팔아서 간다. 이게 앤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우려인데, 달러가 이 정도로 조금 약세, 조금 약세가 아니라, 상당 부분 기조적인 약세. 앞서 말한 것처럼 1,300원도 깨지는 1,200원대로 내려오고, 달러 인덱스도 95, 이 정도로 내려오게 된다면,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한 번 더 남아있거든요. 유동성 장이. 그런데 항상 달러 약세 시대로 자산 가격이 오를 때는, 이런 미국 선진 증시, 영국 선진 증시보다, 신흥국 증시가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팔고, 왜 원화 강세인데 왜 팔지, 왜 팔지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크게 보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I 반도체를 팔면서, 어쩌면 주도주를 바꿀 수 있는, 주도주 교체에 대한 가능성도 함께 있어서, 저는 달러 약세가 크게는, 우리 한국 증시와, 또 신흥국 자산 시장에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달러 약세가 시작되면, 신흥국과 이런, 우리 국내 증시를 포함해서, 혜택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까지 끌어올렸던 것이, 반도체와 AI 테마였지 않습니까? 이 테마로 다시 2,800, 2,900, 3,000을 가지는 않을 것이다. 간다면. 그래서 주도주가 좀 바뀔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세계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고, 팽판을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좀 갈림길이 있다고 보세요? 네, 그래서 달러 약세만 나온다면, 현 상태에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은 벌 수 있다. 여기에서 미국이 경기 침체, 운운하고 그렇지만, 우리 국내 증시적으로, 신흥국장으로 본다면, 역시 달러 약세의 힘으로 조금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향을 향후에 뭔가가 결정을 한다면, 뭐가 트리거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짚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달러 약세의 트리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9월 FOMC 회의에서, 미 연준이 0.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하는지를, 함께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 미국의 신년물 국채 금리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3.8% 정도의 레벨인데, 신년물 금리가 과도하게 떨어지는 거죠. 연준은 그냥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난 2007년처럼, 뚝뚝뚝 빠른 속도로 신년물 금리가 3.7, 3.5,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게 될 경우, 저는 이게 오히려 우리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신흥국 쪽에 달러 수급을 유입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트리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오늘 밤부터 나오겠죠, 뉴욕 증시 상황. 본장에서의 엔비디아 줄과부터 봐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